왜 보수는 그렇게 맨날 권력자만 보면 노비같이 기어다니냐고 보수운동, 아스팔트운동, 온라인운동 그게 그렇게 하찮은 거야? 그냥 윤석열 앞에서 갖다 기어다니면 되는 운동이야 그게?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윤석열이랑 같이 무덤에 들어가라고 자기 보수운동의 가치를 몰라보잖아 윤석열같이 보수인사들 200명 잡아든 그 놈한테 보수운동에 정신 갖다 바치고 그런 정도의 허접한 보수운동한 놈들은 다 무덤에 들어가라고 나는 아니야 내가 윤석열이랑 한동원보다 더 똑바로 살았고 내가 저놈들보다도 잘할 자신 있어요 그 자신 없으면 다 나가 죽어 뭘 보수운동을 해 윤석열하고 한동원만큼도 못하면서 뭘 보수운동하냐고 터진 인비라고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보수운동 돼서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해?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못난 놈이어가지고 아스팔트 가서 기어다녔다는 거야?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윤석열이 그놈의 손에 한동원이 그놈의 손에 보수인사들 내가 아는 사람만 20명 잡혀갔어요 그 방자격 씨는 옥사했잖아 사실상 죽었잖아 그 사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윤석열 손에 죽은 사람이 있어 보수운동 하다가 지금 최대 문제가 뭐냐 이런 보수운동가들의 권력에 굴조하는 자기 비하예요 당당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없어 그럼 보수운동 왜 하냐고 그냥 저 강시럽이 밑에 들어가서 윤석열 팬클럽 해 안 그래도 그런 놈들 천지잖아 지금 보수운동의 경력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들 도대체 그냥 후원금 뜯는 거 그거 끝? 이재명 정과 사범? 이명박이 정과 19범이야 이명박이 정과 19범 지지한 게 보수잖아 그리고 이거는 조원영 변호사가 다 지적했듯이 이재명의 정과는 음주운전 빼고는 전부 다 우리 같은 아스팔트 보수운동하다 걸리거나 똑같은 이재명도 좌파운동가 출신 아니에요 우리랑 정과가 똑같아 성격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쨌든 좌에서 좌파운동하다가 운동가 출신으로서 올라가요 자 문재인도 운동가 출신이야 노미원도 운동가 출신이야 근데 왜 보수운동가 출신들은 저렇게 노비처럼 기어다니고 개돼지처럼 비하만 받고 모욕이나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? 좌파는 좌파운동가들이 아니 김대중도 운동가 출신이지 다 운동가 출신이네 저는 근데 왜 보수운동가 출신들은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고 권력의 줄순 한동은 윤석열 같은 놈을 왜 떠받들어야 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을 안 할 건 뭐냐 보수운동가로서의 자기 자랑스러움이 없는 자들은 다 꺼지라고 입 놀지 말고 꺼져요 진짜 팬클럽으로 꺼져 이쪽에다 청질하지마 이쪽에다 청질